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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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머시까 유킬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아주 재미있는 코스 염어 왔습니다 제가 가끔 시간날 때 이곳 어 한번씩 오곤 하는데요 이 코스가 어필로 많지 않고 그를 이렇게 쫙 싸주는 재미가 있어서 초보들 타시기도 참 좋구요 좀 숙달되신 분들도 타면은 아주 재미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왔는데 꽃이 안지고 이렇게 만발해 갖고 한번 여기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정성이 왔습니다 이게 한 5분 정도만 오피를 하면 이런 정성이 나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아 어 아 와, 좋습니다. 꽁 나눠서 꽁 god 고개 nenhuma 크리에프가 녹고 싶은데 너무하니까봐 자꾸 갑니다 이거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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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다운을 탔는데요 여기가 진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쫙 싸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령에서도 이만한지 못 느낄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었고 사고 안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꾸 속도의 유혹을 못 이기겠네요 아 으 1 너무 잘 지내줘다 너무 잘 지내줘다 뛰어났어요 뛰어났어요 아... 힘났네 손잡은게 너무 아깝네요 아까워 아까 그... 무덤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어우 재밌었어요 음... 최고입니다 최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최고의 다운웨어코스입니다 계속 어피아일로 올라갔고요 이제 또 메인 코스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코스로 이동되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가 뭐라 그럴까? 청룡열차까지는 아닌데 한 7살짜리 애들 타는 업다운 있는 놀이동산 있지 않습니까?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올라가죠? 적당하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재밌습니다 또 이제 내리막 나옵니다 wind호 여기서도 날 수 있으면 낼 수 있어요 으윽 또 다운 이야아 나린다 여기서도 속도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어요 또 다운 아 으 아 으 아 어 어 어 Crit Jihy 잘 Va 자연히 점프 아주 잘 Cela ہے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적으로 점프가 되요 한번만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 기다려 하나만 끝이 날 것 같아 자 단선 3가지 코스 다 탔구요 이제 다시 돌아갈겁니다 가다보면 또 인도같은 곳이 하나 나와요 우왁 하하...잉내드... 하...잉내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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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무 아래서 나무 쳐다보는 것도 좋아요 손이 되구요 이렇게 펫스럼도 예뻡니다 예뻡니다 좋다 반응 Account crazy 고마워 okay 안 스 images 자 최고야 최고야 으어 으흠 으흠 또 간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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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드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